오늘의 시그널은 메카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메카로의 주력은 히터블록이라는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건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쉬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아주 좋은 휴식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이런 지금 과학에 올라가 있는 과학에 올라갔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기술적 이격을 말하는 겁니다. 과여권에 접어들었는데 하루 쉬면 하루를 치면 그냥 이 하루가 옆으로 그냥 짝대기가 그어져요. 그럼 옆으로 행보하는 게 되거든요. 옆으로 행보를 하든 조금 눌리목을 주든 얘네는 그냥 쉬고 있으면 그냥 구름 위에서 근두운 타면서 놀고만 있어주면 돼요. 꺾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의 기회가 오는 거죠. 후발의 후발의 후발이겠죠. 우리나라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더 작은 더 후발은. 그러니까 지금 메카로는 반도체 제조공정 원재료인 전구체를 원래 제조를 했었는데 전구체 같은 경우는 태아 상태라고 했죠. 액상 물질인데 그걸로 막도 만들고 회로도 만들고 하는 애기가 되기 전에 태아 상태의 물질인데 이 전구체가 주로 캐시카오였어요. 그동안. 그런데 전구체 사업을 독일의 머크 이거는 우리 미국의 머크 키트로 개발한 제약바이오 회사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독일의 머크사가 메카로 프리커서 전구체가 프리커서예요. 프리커서 사업을 1462억 원에 메카로 거를 인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메카로가 왜 캐시카오인 이거를 팔았을까? 왜 팔았느냐. 전구체 사업을 대기업 개활사들이 다 들어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게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런 기업들은 메카로보다 인지도도 높고 등치도 큽니다. 같은 저기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죠. 레퍼런스를 쌓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에스케아니스가 국산 거를 나눠 써준다고 하지만 해외 진출했을 때 메이커의 브랜드 값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카로가 이 사업을 넘겼죠. 독일 머크는 이걸 왜 가져가나? 독일 머크는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하나로 가정한 거예요. 지금 메카로에게는 좋죠. 좋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지금 돈 빌리기 어려워가지고 프로젝트 파인이싱 안 돼가지고 건설사들, 중소건설사들 다 차례로 부돈하고 건설 현장 멈추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런 것 때문에 현금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카로는 일단 현금을 쥐게 됐고요. 이거를 전기 단기의금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전구체와 챔버 내 웨이퍼의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아까 말한 히터 블록. 그게 이제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고 아까 전에 그 전구체 캐시카우로 하던 부분을 매출 비중에서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터 블록 제품 중에서 하이케이라는 브랜드가 주 아이템인데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D램 증착에 사용이 됩니다. 히터 블록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을 균일하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터 블록 제품 중에 페데스탈이라는 거는 삼성여자 SK 하이닉스의 3D 랜드 제작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여자 SK 하이닉스의 D램과 랜드 플래시를 제조하는데 열을 균일하게 쏴주는 히터 블록을 제조하는 거고요. 해외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같은 장비 회사에 걔네들의 히터 블록을 달아가지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가 통째로 세트업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 메카후로의 히터 블록은 어떻게 가느냐. 이거 우리 어디서 데자뷰 생각나지 않나요? 이거 애프터 마켓, 비포 마켓? 바로 그거잖아요.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앱손 프린터 샀을 때 앱손 정품 잉크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는 비싸니까 싸제 잉크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물량은 메카로 저품으로 싸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다. 메카로는 단가가 싸요. 그리고 메카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세메스, 삼성전자 자회사죠. 그리고 원익 IPS, 그 장비 업체에 순정품을 납품하기도 하는데 엔드 유저의 직락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원익 IPS나 세메스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이름으로 경쟁상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고 비포 마켓이고 이제 비포는 전에 장착됐다는 얘기고 애프터 마켓에서 시장에 풀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삼성전자 SK하인스에 꽂아주는 이런 거. 그럴 땐 어려울 때는 단가 싼 걸 쓰고 이 장비 업체의 입김이 높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에 탑재된 걸 쓰고 아니면 초반에 쓰고 이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메카로는 지금 히터블록 부분에서 가격이 싸다는 장점으로 해외에서도 지금 애프터 시장에서 먹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구체 사업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는 걸로 뭐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게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네, 메카로 저가 히터블록으로 애프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메카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4만 5천 원으로 17년도 12월 달에 상장 월 당시에 갔다가 지금 주가가 1만 3천 원입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그 와중에 계속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됐죠. 이 모습이 이 와중에 아까 전에 그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전구체 사업 비중을 줄이고 팔아버리고 아예 히터블록에 집중을 하는 그 시점에 딱 60개월 선이 생기고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거기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기술적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후발에 후발에 후발 주자로 노려봄집하다.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2만 원인 2021년도 고점, 2019년도 고점인 그리고 마디지수 때인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카로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